하유민씨 생일이였어요. 다생아긴. 오늘 너무 감사해요. 누구나 겪을 수도 있고 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엄마가 이번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올해는 불도 하나도 안 켰고 좀 그랬는데 내가 기억하는 한 열 몇 살 때부터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내가 여기 나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는 전화로 노인네니까 7시 반에서 8시면 항상 전화가 일찍이 돈다. 전화가 싶을 정도로 미역국 뭐라? 미역국 이렇게 챙겨 먹으라 그러는데 올해는 역시 전화가 좀 안 오셔서 되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둘러보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하씨, 창희씨, 친구분들 다 같이 둘러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행자들이니까 용기를 잃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 하유미씨한테 박수 한 번 크게 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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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쟤 웃기는 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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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콜 노래도 이렇게 하독에 앉아서 나도 친구 부를 걸 친구 없으시다면서요? 반갑다 친구야! 정리혁은 아니야? 정리혁은 아니야? 안녕하세요 원구원 가윤희 씨를 위해서 모여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멋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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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씩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어떡해 완전 땡큐 짱이야 어떻게 뮤지션 끼리니까 알아요? 저는 홍대에서 몇 번 학교에서도 이렇게 마주치고 있어요 제 친구 친구예요 또 학교 친구 또 나오네 어 진짜? 친구 학생이에요? 고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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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학생이요? 12학생 아 12학생? 간당간당했네 우와 대박 멤버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어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되시면 돼요? 80년생이에요 형님 빠른 빠른 오리지널 80입니다 왜 진짜 말 안했어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형님 빠른 80 빠른 80 어 진짜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진짜 송창희씨 빠른 79세요 아 그러면 78 그쵸 78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아 아니 아니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짱 먹을 거야? 나이가 제일 많아 나이가 제일 많아 너 지금? 저도 빠른 일을 그냥 해주셨잖아요 하하하 머리 닿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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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머리 닿은 거다 강미영 관한 여러분들한테 한번 청의 들을까요? 네 네 영광입니다 야 윤이야 뭐라고 집 애들 갈라고 오빠만 놔두고 어디 간다 마리이고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마리이다 일수로 자고 집에 간다 마리이고 못 간다, 못 간다 마리이다 웃고 가든지 네가 내고 가든지 쇼니쇠 정의쇠 루님 쏘리쇼!